우와 우와 요즘 이게 유행이네 인기 틱톡커는 당연히 먹어줘야죠? 아이고 맨날 유행만 따라가고 너 줄라 그랬는데 그럼 너 안 먹을 거냐? 뭔데? 틱톡 젤리인데? 젤리라고? 응 인터넷으로 주문해야지 오 젤리 이에 누나 젤리 언제 와? 틱톡 젤리 언제 와? 싫어 너 안 줄 거야 유행 따라가는 사람 싫다며 빨리 취소 취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? 나 유행만 따라가는 트렌드 세트야 아휴 네 우와 오 틱톡 젤리 틱톡 젤리 와 이거 색깔 진짜 이쁘다 우와 오 투명하고 예쁘다 난 포도맛만 먹어야지 난 딸기맛이랑 포도맛 둘 다 먹을 건데 아 나도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? 이거 먹을 때는 이빨로 탁 터트려서 먹는 거야 이빨로 터트린다고? 어? 으음 무서워 뭐가 무서워 안 무서워 아라도 그럼 내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땅? 으으으 무섭지만 먹어야지 오? 터졌어? 나 안으로 터졌어 으음 맛있어 월 월 오 안으로 터졌다 안으로 오 오 이번엔 내가 악 터트리는 거 바깥으로 터질까 안으로 터질까 음 나는 바깥으로 터진다 응 그래 난 안으로 터진다 내기야 뭐 내기해? 이거 치우기? 그래 나하고 너 해야됨 오케이 그렇지 그럼 나 먼저 한다 준비 시작 음 음 음 음 안으로 터졌지 아 아싸 이겼다 이겼다 오오 이렇게 된 거? 이렇게 먹는다 자 너도 해봐 알겠어 나는 바깥으로 터진다 그럼 나는 안으로 터진다 오케이 준비 시작 아 아 아 아 무성부네 오 바깥으로 터졌다 오오 오 오 무성부 무성부 같이 치우기 오 이겼다 음 음 음 음 따하 틱톡 젤리 ASMR 음 음 엄마 왜 지금 청소기 돌려 어? 청소? 왜? 아 왜 엄마 지금 ASMR 하고 있는데 에이에스? 뭐 먹니? 틱톡 젤리 아유 너네 불량식품 그만 먹으랬지 엄마가 이거 불량식품 아닌데 젤리 다 그런게 그런거지 아 아 이거 한개만 먹을게 한개만 잠깐만 청소기 돌리지 마봐봐 나 이거 하나만 할게 너네 흘리지 말고 먹어 어 잠깐만 청소기 돌리지 마봐 엄마 아유 진짜 뭘 한다고 아유 아유 틱톡 젤리 ASMR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엄마 나 이거 하나만 먹는거 찍는다고 그래 하면 되지 조용히 해야지 이거 찍을 수 있는거야 이거는 그래 엄마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아아 잠깐만 1분만 아유 참 가만히 있었는데 틱톡 젤리 ASMR 먹어 보겠습니다 으아아아 엄마 왜 소리 들려? 이oss 기축 좀 아유 어우 저 끈적끈적 다 흘리네 저거 언제 치울거야 저거 아 맛있다 음 맛있어 틱톡 젤리 ASMR 보고있습니다 이야 6학년 이거 봐라 그게 뭐야 이거 틱톡 젤리 틱톡 젤리? 맛있냐? 어 이거 엄청 맛있어 대박이야 야 오리온 무슨 맛이냐 어? 우캉 형 너 우리 집 오고 있었어? 어 나 궁금한거 못 참잖아 틱톡 젤리 맛있냐? 어 이거 맛있어 나도 하나만 먹어보자 어 그래 먹어봐봐 야 어떻게 먹는거냐 이거 앙 하면 틱톡 하면서 떠줘 진짜 틱톡 소리나? 어 어 진짜야 소리나 틱톡 소리 해봐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아 어 어 어 어 그렇게 터지면 이렇게 호로록 먹으면 돼 어 호로록 어 이거 재밌다 재밌지 재밌지 히힛 히힛 대성공? 대성공? 헤헤헤헤헤 난 지금 와서 한 개 먹었는데 그래도 대성공이긴 성공이지 아 알겠어 너봐해 틱톡 젤리 먹기 대성공 오늘의 문제 오늘의 문제 비키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하얀색 토끼 인형을 주었는데요 비키는 엄마는 이 토끼에게 예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은 뭘까요? 1번 샤샤 2번 나나 만약 정답을 모르신다면 오른쪽 위 이 영상을 보시면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끼는 새처럼 산들바람 지저끼는 새처럼